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창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손사이즈에 맞는 그립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그립들이 있습니다. 이 그립들은 감촉도 중요하고 나의 클럽 스윙웨이트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그립이 잡았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손안에 들어오는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그립이 나의 손에 맞는지 그 두께에 대해서 쉽게 알지 못하는데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갑 사이즈입니다. 이 장갑 사이즈만 보고도 그립을 어떤 걸 장착을 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립의 무게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성용 대략 32g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남성용이 50g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용의 중간 정도 사이즈, 그래서 남성용의 언더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40g에서 45g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립의 무게와 두께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두께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갑으로 설명을 해보면 50g의 남성용은 평균적으로 24 사이즈의 장갑을 끼우시는 분들이 맞는 그립입니다. 물론 23 사이즈의 장갑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50g 그립이 맞지만 약간은 두껍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언더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더 사이즈는 대부분 22 사이즈의 장갑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맞는 그립이고요. 그렇다면 25 사이즈의 장갑을 끼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50g. 하지만 일반적인 50g짜리 그립은 25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얇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25 사이즈 이상 사용하는 25 사이즈 26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드 사이즈라고 써있는 이런 그립이 있습니다. 미드 사이즈는 무게가 58g, 57g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5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들, 26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드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용 32g의 아주 얇은 그립의 여성용은 누가 사용을 하는 것일까? 대부분 여성용은 17, 18, 19, 20, 21 이런 식으로 여성용은 장갑이 이렇게 사이즈가 나눠지는데요. 21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성분 중에서도 손이 좀 크신 분이죠. 그럴 분들은 거의 남성용이라고 언더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립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20 사이즈 정도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언더를 사용하시면 손 안에 들어오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여성용 그립이라는 아주 얇은 그립은 거의 대부분 한 종류만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사이즈가 20, 21 약간 이렇게 크신 분들은 언더 사이즈의 굉장히 가벼운 그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여성용 그립인데요. 대부분 32에서 38g 정도 나가는 이런 그립들은 거의 육안으로 봐도 사이즈가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은 가볍고 얇기 때문에 언더 사이즈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여성용은 크게 고를 게 없다. 모양과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게 얇고 좀 예쁘게 나온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립은 남성분들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도 저 그립을 사용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인 MCC라는 이 그립은 무게가 48g 정도 나갑니다. 하지만 이 그립은 똑같은 형태로 실이 들어가 있고 고무로 되어 있는 MCC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이 플러스는 그립이 약간 더 두꺼워서 장갑 사이즈는 대략 25 사이즈 정도 착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립인데요. 무게가 대략 53g 정도 나갑니다. 다음은 프라이드에 굉장히 쫀득쫀득하다고 얘기하는 고무가 굉장히 찰져요. 자 CP2라는 모델입니다. CP2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언더 사이즈와 스탠다드 이렇게 나뉩니다. 언더 사이즈라는 그립은 무게가 대략 45g 정도 나가고 또 스탠다드는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무게가 50g 정도 나갑니다. 다음은 저도 이 그립을 사용하고 있는 투어랩이라는 그립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대략적인 두께는 비슷해요. 하지만 이 내경의 사이즈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색깔과 두께가 다른 그런 모양입니다. 대략 장갑 사이즈가 23g 정도 조금 얇은 그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게가 대략 47g 정도 나가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 화이트 이 그립은 54g이기 때문에 그립이 약간 큰 그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의 손은 24 사이즈를 착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출시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입니다. 바로 투어벨벳이라는 그립인데요. 이 투어벨벳은 최초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투어 360이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로 출시가 됩니다. 이 두 그립은 대략적으로 50g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장갑 사이즈는 24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자 프로들 경우에는 이런 그립이 24에 50g에 해당하는 그런 그립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좀 굵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립의 사이즈가 58, 60, 62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립을 꽂으신다면 조금 더 얇고 두껍고 그런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그립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자 프로들의 경우는 클럽을 일반 남성용 클럽의 무게만큼 스틸샤프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그립의 무게가 좀 받쳐져야 스윙웨이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24 사이즈의 장갑을 착용하는 그런 분들한테 맞는 그립이 장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작은 여자 프로들은 조금 두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언더 사이즈로 얇게 나오면서 또 무게는 어느 정도 나와주는 그런 그립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언더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용 그리고 언더 사이즈 일반 그립, 미드 사이즈 조금 더 두꺼운 거죠. 이런 그립들은 무게들이 다 다른데요. 그 무게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고무를 만드는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여성용을 만들 때는 이 정도의 재료가 들어간다면 언더 사이즈는 조금 더 많은 이런 정도의 무게에 재료가 들어갈 것이고요. 일반적인 그립 사이즈를 만들 때는 이 정도 재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껍게 미드 사이즈의 경우는 이렇게 많은 양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성용의 그립은 아주 조금의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얇고 가볍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언더 사이즈,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여성용보다는 조금 더 굵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 일반적인 그립은 아주 평균적으로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굵게 만들 때 더 많은 이런 원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게 그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무게가 무거운 그립일수록 굉장히 그립이 두껍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그립이 얇다. 그걸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여성분들도 손 사이즈가 약간 커서 이런 일반적인 여성 그립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언더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언더 사이즈 그립도 40g 이하로 35g에서 38g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남성분들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립을 사용하지만 나는 손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걸 원하신다. 이런 사이즈로 가면 되는데 클럽의 스윙 웨이트에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50g짜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50g에 가깝고 약간 그립이 얇은 것들을 잘 찾아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드 사이즈와 약간 굵은 이런 것들인데 그립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일반적인 클럽에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헤드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약간 테이핑을 한 번 더 하든가 50g대의 최대한 굵은 그립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사용하신다면 내 손에 맞는 사이즈의 그립을 정확하게 찾아서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